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생이 기브앤테이크인 이유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진짜 안 좋잖아요. 예민해요. 저 부모님도 인정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성격이고 물론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까칠하게 냉정하게 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제 타고난 성격이고 직설적인 저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일할 때는 너무 좋은 성격이거든. 예를 들면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얘기를 한다든지 약간 편협한 시각으로 얘기했을 때 논리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나누는 편인 것 같아.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상담을 했을 때 좀 긍정적인 결론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거고 물론 과정들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구직한 호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이제 구직 시작하면 보통은 한 3주 안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빠른 친구들은 1주 안에 보통 끝나고 연봉도 되게 좋고 요즘 더 그래요. 많이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는 것 대비 개발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컨택을 하셔야 저희가 그 친구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서 한번 볼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정도로 요새 저희가 개발자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워낙에 하드 트레이닝을 봐서 나오니까 졸업생들이 많은 편이 아니고 대신에 그 졸업한 졸업생들이 기본적으로 엄청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기에는 참 좋은 성격이지. 그러니까 약간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 성격 자체가. 그 INTP 특이라고 하는 거 보면서 졸업하셨는데 막 보면 기본적으로 인류의 자체가 별로 없대잖아.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나도 별로 없거든. 사람 자체를 그렇게. 아니 난 좋아해. 우리 학생들 너무 좋아. 진짜 만나면 오히려 내가 더 힐링이 될 정도로 너무 고마워. 고맙고 잘해주고 잘해줄 때마다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 그리고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 보면 내가 이 직업을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건 그거고. 근데 그거랑 별개 이제 되게 냉정하신 분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분이 냉정하게 그 산업 보는 거. 어 이렇게 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무조건 굳이 안 될걸. 막 이런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습성이 아 이게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래서 내가 그 와중에도 웃긴 게 내가 그래서 좀 팩폭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팩폭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뭐 말하다가 나오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재벌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 저는 그러잖아요. 전형적으로 재벌이 빡치는 이유는 세습돼서 빡치는 거 아니야? 너네 상속돼서 빡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러거든. 근데 상속이라는 것도 재밌는 게. 상속세가 거의 50%잖아. 그래서 LG 같은 경우도 거의 50% 가까운 세금을 내고 상속세를. 이미 이미 소득세가 다 거쳐지고 여러 가지 세금을 다 냈잖아. 법인세 소득세 다 내고서 이제 받은 그 재산을 자식한테 증여할 때 그 상속세를 내는데 그게 죽을 때 50% 이상. 50% 가까이 내거든. 그게 말이 돼?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거기에 법인세 20 몇 퍼센트 빼고 그럼 80억이 있어. 그럼 그거를 월급으로 다 배당을 했다고 치면 또 배당하면서 소득세 같은 거 엄청 내거든요. 그러면 거의 50% 정도 이상 내요. 그 정도 돈이면. 50, 60% 사이거든. 그러면 그렇게 내고 한 40억 남았다고 쳐. 40억인데 거기에서 내 자식한테 상속하려면 20억이 되는 거야 그게. 이게 말이 돼? 여기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전개가 되는 거 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세금 관련해서는 아마 나중에 개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유명한 이런 역사적인 그런 가문들 역사적인 사업들은 오히려 그렇게 그걸 영의를 하면 훨씬 좋게 보고 1% 정도 세율 밖에 안 내거든. 그러니까 그게 유럽과 한국의 해석이 다른 거지. 뭐가 정답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대한민국에는 괘씸죄라는 게 있어요.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괘씸죄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말을 엄청 돌려서 해. 이렇게 그냥 자살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막 그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도 꽈츄라고 그러고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막 그걸 사용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하거나 굉장히 되바라지게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단어가 가진 의미까지 꼬아가지고 느끼는 건 똑같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회가 직설적인 사람들한테 관대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꾸거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막 너 거지 같다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 실력만큼은 인정을 하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욕하고 그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 돼버려. 내가 그렇게 많이 됐었거든. 그런데 나는 내 마음 자체는 남을 저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고 그냥 같이 잘 되고 싶었어.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같이 잘 되고 싶었고 이 사회 자체가 개발자 사이에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넥카라쿠베 당토의 코딩 테스트 관련돼서 진짜 논쟁이 많이 됐었는 적이 있었어요. 왜 높은 팀장 너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사람들을 뽑는 전형을 비판하냐? 얘기를 하는데 비판을 했다기보다는 처음에 뭐였냐면 왜 팀노바는 넥카라쿠베 당토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냐? 라는 거였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다가 아니 공부하실 분은 가서 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팀노바까지 본인들의 취향을 강요하냐고. 나는 오히려 경력자로... 왜냐하면 신입자 뽑을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더 많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코딩 전형들이 더 많이 생기고 경력자를 뽑으면 상대적으로 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검증된 사람이고 저는 10년 전에 일할 때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10년까지 딱 개발자 했잖아요. 개발자 전업으로 할 때 제가 느낀 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가는 전형들을 좀 많이 봤어. 주변에서. 그래서 사실 네이버나 뭐 이런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이 엄청 좋지.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인 건 맞지. 그런데 그 전형이 점점 기업이 커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신입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굳이 경력자면 하지 않아도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 팀노바는 그냥 경력자들이 경력자가 돼서 나중에 이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은근히 많이 다녀요. 네이버컨. 네카라쿠베 당토 많이 다녀요. 되게 많이 다녀요. 예전 졸업성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한 거거든. 그런데 그거 얘기했다고 커뮤니티에 무슨 노포팀장이 문제가 되게 많다는 듯 얘네는 실력이 없어서 카카오 네카라쿠베 당토 못 간다는 듯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해. 단순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또 그거에 또 대놓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승질이 나가지고 더 그런 거지. 괘씸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오합지졸 같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책임질 못할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런데 그거를 처음 접하는 비전문가들 초보자들은 그런 것만 보고 아 팀노바랑 반대로 하면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세요. 그게 4, 5년 전 얘기인데 지금 5년 뒤에 우리 연봉 8천 찍었잖아. 넘사벽 연봉을 찍었잖아. 그쵸. 그것도 한 명 단위 두 명. 올해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전문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면 옛날부터 많은 식품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MSG의 유해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MSG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괘씸죄야. 다 기분 상해죄같이 MSG를 먹으면 왠지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자기들의 느낌으로 MSG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야. 우지파동 때도 그랬고 우리 사회가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 디워 때도 애국심 마케팅으로 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솔직히 오징어 게임처럼 작품성으로 승부하고 그런 걸로 인정을 받으면 외국인들도 알아서 인정하지.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아마 디워 때가 2000년대 초반일 거야. 디워라는 영화를 안 보면 마치 애국인이 아닌 것처럼 강요를 하던 그리고 90년대 일본 제품 쓰면은 근데 90년대도 막 소니 것도 많이 쓰고 그랬거든. 알고 보면. 근데 거기에서 내로남불 하면서 신토불이 외치던 사람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사람들이 그런 걸로 강요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다들 서로 검열을 하는 거야. 유니클로 때도 그 앞에서 유니클로 지킴이 들 있었는데 일부러 유니클로 더 들렸다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정말 그 기업에 한국에 진출한 그 기업에 미안해서.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미개함이 알려질까 봐. 여러분들 중국이 롯데 가서 롯데 제품 막 집어던지고 불매한다는 사람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 되게 미개하게 생각했잖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감정이 앞서면 안 돼. 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당당하게 국내에서 하고 다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닌텐도는 그렇게 잘 팔리대. 존나 웃기대니까 진짜 세상에 미쳐 돌아간다니까. 아무튼 내가 그런 거 하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하니까 사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좋은 캐릭터는 아니야.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거 인정 안 하니까 노벨상 없는 거거든. 노벨평화상 이런 것밖에 못 봤지. 근데 아무튼 그런 나라 입장에서 나같이 짓설적인 사람들은 다 찍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아무튼 되게 욕 많이 처먹고 막 그랬는데 많이 먹었지. 이미 심판대에 올라서 뚜둑에 맞았지. 많이 뚜둑에 맞은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만 참 이게 그 와중에도 참 근데 내 주변에 남아주는 좋은 내 제자들 제자들도 있고 그 와중에 팀노바를 선택해 주는 사람도 너무 고맙고 아니 그것도 그건데 내 주변 지인들한테도 너무 고마운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진짜 좀 반사회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 왜냐면 뭐 중세 때도 그랬죠. 신이 지구 평면서를 믿던 그런 중세시대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리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를 하면 반사회적으로 보이겠지. 그런 거야. 이건 상대적인 거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미개해 보이지 않으려면 어떤 하나의 그런 좀 논리적인 거를 많이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사람은.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지. 대다수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공감대도 안 생기고 욕을 많이 먹는 와중에도 이런 거 많아 나. 일상에 있어서. 쓸데없는 건데 사실 내 그 사람을 논쟁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나는 선민의식이 좀 이제 생긴 건데 이제 좀 아 역시 급이 낮은 애들이랑은 좀 복잡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이랑 교수하는 친구들은 친한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논리적이거든. 비교적. 그리고 교수 정도 되는 애들 논문을 많이 쓰니까 논리적인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어떤 실험 결과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나는 마음에 들거든. 그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많이 나를 좀 좋아해 줘. 고마워해 줘. 나보고 착하대. 근데 나쁜 짓은 안 해. 나쁜 짓은 안 하는데 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는 안 듣는데 나랑 친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종종 해줘. 그래 너무 고마워. 진짜 난 착한 걸까? 나를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건 있어.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싫어하고 남한테 많이 베풀어. 내가 손해보면 손해받지. 난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 손해보는 거 잘 못 봐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아. 그거는 인간이 결국엔 누구나 죽거든. 누구나 죽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500원, 1000원 더 벌고 만원, 2만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더 번다고 해서 과연 나는 행복한 걸까? 내가 가진 부동산에 세입자들 대할 때도 내가 책임 여부가 있고 그러면 난 진짜 투자하고서 손해를 많이 받거든. 마이너스의 손이야. 손해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 막 인천에 갭투자로 부동산 하나를 샀어.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랬더니 물난리가 나네. 산지 1개월 만에. 와 환장하겠어. 그래서 150만원 날리고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손해만 봐. 손해만. 마이너스의 손이야. 근데 그래도 내가 그거를 지켜야 되는 법조항이 있으면 그래도 좀 지키려고 해요. 뭐 나도 낮으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사실 그럴 수 밖에 없잖아. 그 사람들도 침대 막 다 젖어가지고 곰팡이 쓰고 막 그러면 누가 그 침대에 자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한 300만원 나갔어. 그 집에만. 그 벽지 도배 다시 한다고 170만원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뭐지. 그 침대. 침대가 막 되게 좋은 거래. 그래가지고 그거에 또 그만큼 나갔거든. 근데 이제 그분들도 피부 예민하시고 뭐 나름 신혼살림 하려고 거기 가신 건데. 그렇게 되니까 좀. 물론 내 잘못은 아니지. 내가 비내리기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도 좀 억울한 게 설비가 다 됐다고 해서 그걸 산 건데. 그 인테리어 하고 막 그렇게 인테리어가 아니고 뭐 아무튼 내부설비를 깔끔하게 했다고 해서 산 건데. 문제는 내가 사고 나서 두 달 뒤에 갑자기 그렇게 생기니까. 근데 이거 소송하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근데 일할 때는 내가 일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건 없지만. 나이 먹으니까 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차라리 나 마음은. 근데 이제 걔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딱 받아냈는데 보통은 그러진 않아.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튼 지금 제가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도 많이 느낀 게 인생은 내가 그만큼 베풀어야 돼. 내가 성격이 안 좋으면 베풀고 그... 그리고 아니면 상대방이 오해 안 하게 내가 나 지금 너한테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얘긴데 라고 얘기를 하던지 그래야 돼요. 나이 먹는다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10대 때 사람들한테 왕따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남들 자기보다 잘라면 질투하고 하는 게 사실 40, 50대 제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30대 저도 30대 후반이니까. 40, 50대 형들. 또 30대 동생들. 이런 친구들도 똑같더라고. 안 바뀌었어. 피해할 수 있고 존나 놀아. 보면은 막 어디 막 놀러 가잖아. 놀러 가면은 제가 왜 평일인데 여기 와 있어?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 친한 형네 술집이 있어가지고 혼자 가끔 갈 때도 있고 그러거든. 그런데 오면은 와 있어. 그러니까 막 보면 직장인들이 퍽퍽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직장인들이 술집을 더 가더라. 진짜 나는 몇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진짜 와 평일에 내 친구들이랑 또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려고 이제 단골 가게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 거기 그 사장님이 되게 착하고 좋으시거든. 그래가지고 되게 말도 잘 들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나도 좋아서 많이 가는데 거기에 이제 나랑 손절했던 친구들도 약간 같이 단골인 거야. 그래가지고 걔도 이제 오는데 와 평일날 그런 애들 와 있더라. 그래 놓고서 이제 어 내 연봉이 얼마니 막 겁나 씨비 걸어요. 진짜. 막 환장하고 있어. 진짜. 내가 근데 걔네들이 별로 친하지 않아서 내가 어느 노력하는지 이런 얘기 하지도 않거든. 걔네들은 표면적으로 그냥 얘기 막 하고 있어. 어떤 애들은 내가 금수저인 줄 알더라. 금수저 같은 소리 하네. 얼마나 빡세게 살고 얼마나 흙수지였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 허언증이 있어. 이게 병이야. 정신병. 리플리야. 그런 애들이 정신병 걸리는 애들이 많거든. 그런 애들이랑 얘기를 안 하거든. 나에 대해서 모르거든. 나는 돈 되게 쉽게 버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내 거를 보는 사람들은 알지. 이제 진짜 팀너바에서 은근히 막 이런저런 일이 많이 터진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막 빡세게 일하고 이런 거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 왜냐면은 걔네들한테 논리적인 걸 바라면 안 돼. 그래서 선민의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참 인생에서 제가 회사에서 마찬가지인 게 내가 회사에서 돈 많이 벌어다 주잖아.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한테 잘해준 게 당연한 거야. 사장은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보이는 직책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할 때도 거절 못 해요. 좀 가끔 어리석은 사장들이 그 돈 많이 올려달라고 할 때 이 주판을 잘 못 돌려. 계산기를 잘 못 돌려서 그 자기가 손해보는 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특징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 와. 나 진짜 많이 받았거든.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했는데 나는 진짜 일하면 기똥차게 하려고 노력해. 내가 월급 받았으면 내가 받은 거 이상으로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괜찮게 나를 생각해 주고 대신에 성격이 안 좋잖아. 안 좋은 만큼 나는 실력이 좋아야 돼. 주제 파악을 한 거지. 마찬가지야. 팀노바도 솔직히 제가 성격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민하고 그런 성격이잖아. 대신에 그 예민함 때문에 학생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주는데 좀 특화돼 있지. 양날의 칼 같은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친구의 가치를 높이고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걸 많이 도와줬을 때 잘 되거든. 웬만하면. 근데 좋은 결과에는 그런 예민함이 같이 들어 있으니까 되는 건데 내가 실력이 없었으면 학생들이 왜 오겠냐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능력이 좋고 나보다 능력이 아니고 성격이 좋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유튜버들. 인기 많은 유튜버들 보면 얼마나 온순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그런 부분은 뛰어난 거지. 사람들 공감 능력도 더 뛰어나고. 근데 때로는 공감 능력만으로는 무언가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기계인 팀장님이랑 처음에 팀로바 설계를 할 때 같이 우리가 사실 기업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삼성이 그 당시 내가 그랬거든.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 나올 자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시작을 하자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10년을 해서 좋은 결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오케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거든. 그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이유를 진짜 대기업에서 많이 했잖아요. 교육을. 그렇게 해도 나름 꿀리지 않는 결과가 많이 나왔죠. 이렇게 좀 그런 능력이 좋은 거지. 이렇게 미래 설계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너 X 된다. 이런 거 있지. 너무 잘 알아. 제가 이제 지인들 손절한 사람들 열등감 많고 내가 무슨 금수저라니 그런 이상한 헛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괜히 연봉 가지고 시비 거는 것들 그리고 술 처먹을 때는 별말 안 하더니 해줘줘 지랄이야. 아무튼 그런 애들은 저는 장담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 집 꼴로 살 겁니다. 물론 내 지인들 얘기라서 지인도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런 이런 공식들이 다 딱 맞아 떨어져요. 개발 쪽에서도 뭐 학교 다닐. 아니 뭐 회사 다닐 때 이상하게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 또 그렇고. 옛날에 프리랜서 갔는데 어떤 개발자가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오게 됐어. 근데 그 전까진 사이가 괜찮았거든. 근데 그 이후부터 존나 빡쳤나 봐. 갑자기 나한테 존나 시비 걸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나도 걔를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왜 잘못이야. 내가 뭐 본인 돈을 뺏어갔어? 물론 지금은 돈을 많이 못 벌지만 옛날에 프리랜서 할 때는 돈을 그래도 괜찮게 벌었거든. 괜찮게 벌었어. 그때 잘 벌었어.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참 이게 인간이 참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거든. 감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고연봉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싫다. 이런 거 같아.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당신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열등감을 가지고 질투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질투당하며 사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질투당하며 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이걸 인정해야 돼. 인정을 해야 우리 삶이 훨씬 더 윤택해져. 부자를 부정하면서 부자를 욕하고 부자는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너무 모순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논리가 자기를 공격하게 돼 있어. 나는 청렴한 부자고 저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나쁜 부자고 이런 식의 이분박적인 논리로 가면 절대 부자 안 됩니다. 부자들이 되게 사람들 가려 사귀고 선민의식이 생기게 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요새 물론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가 될 거예요. 언젠간 되겠죠. 그 부동산은 어떻게 좀 많이 오르면 그렇지 않을까. 지금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손해가 훨씬 많긴 한데 저는 근데 긍정적이에요. 부자들한테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 능력 좋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 나왔냐 그게 되게 진지하게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그래야 나도 성장을 하지. 지금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투자 잘 알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죠. 노하우로 배워야 돼. 세상은 노하우로 많이 배우고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 많이 배워야 돼.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확실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